이게 제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교수님, 매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를 막 사랑하게 만들고 싶고 저 없으면 못 사게 만들고 싶어요. 저도 상류학을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길 20년 아닙니까? 진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농담이 아니고 가끔가다 저도 소름 낄 수 있어요. 나 진짜 초능력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진짜 초능력. 검사하고 진단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딱 보면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그러신 분이시고 보면 그냥 엑스레이로 당신이 다 보여. 요즘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딱 그런 성격 검사 진단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몇 마디 딱 나눠면 아, 이 분이 바로 그 잔잔한 사회의 그 연못, 잔잔한 연못 같은 분이구라는 걸 알아요. 그 분이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느끼십니까? 교조님은. 도대체 그런 이분이 뭔가 대인관계적으로 매력이라는 걸 가지기 좀 힘든 분이시고라는 걸 교조님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세요? 라는 부분들을. 그걸 제가 저번 목요일 강의 때 제가 약간 연기로 해갖고 몰입해서 메소드 연기로 제가 그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개팅 제가 저분 만나봐라 시키면 그렇게 통한다고.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교조님이 소개했던. 네, 맞습니다. 바쁘신가요? 안 바쁘세요? 언제 한번 뵐까요? 이번쯤 바쁘시고. 아, 예. 음,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교조님, 저 전화 잘했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인간아, 몽둥이 갖고 와라. 야, 인간아. 너 같으면 너처럼 얘기하는 인간하고 너처럼 얘기하는 인간하고 연애하고 싶겠니? 가뜩이나 아까 얘기해. 내 강의에서 뭐라 그래서 내가. 강의에서 뭐라 그래서 내가. 여자들은 남자보다 문화성품을 죽이는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갖고 가뜩이나 남자나 연애에 대한 별 기대간도 없는데 너처럼 얘기하면 뭔 소개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뭐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분들은 왜 그러지? 교조님, 제가 말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개그를 연습할까요? 제가 말을 조금 더 잘하면 웃기면 소개팅이 잘 될까요? 장기자랑 같은 거, 개인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지금. 이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뭔 장기자랑이야. 뭔 개그맨 시험방 무슨 놈의 장기자랑이 필요해. 근데 평생 가도 맨날 상냥을 뵈면서도 왜 소개팅이 안 되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애프터 신청이 안 들어올까? 사람들이 나하고 왜 같이 안 놀지? 난 자기들이 좋아하는 데 놀고 싶은데? 맨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조금 더 잘하고, 말을 조금 더 잘하고, 더 웃기고,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더 몸매가 좋고, 돈이 많고, 더 직업이 좋고, 연봉이 높으면 하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뭔가 그런 대인관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대인관계적 매력의 스펙이 쭉 있는 나열된 것 중에서 어떤 하나가 모잘라서 내가 이게 그게 안 되는가 보구나. 내가 상냥을 통해서 그런 대인관계적 매력의 스펙을 모자란 부분을 새 부품으로 싹싹싹 갈아 끼워서 하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날 때 이분은 매력을 가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 함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 이런 미래의 결과적 현상을 받아야 그때 좋아해요. 이걸 상냥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갑을관계, 갑질적 만족감.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들어주고,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원하고, 이렇게 생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바라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등치는 이렇고, 직업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모와 기호가 맞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자기 기호 같은 건 막 늘어나요. 그다음에 그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를 좋아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자기가 꺼내놓는 그 바탕 자체가 대인관계를 누군가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투성이라는 걸 평생 가도 이해 못해요. 평생 가도. 그래서 그놈의 이상형, 자기가 좋아지는 사람, 필이 꽂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이 되는 사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제가 만족되는 사람,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게 관계고, 사람이고, 사랑이고, 연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철석같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드럽게 매력이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매력이 없다는 걸 모른 채로 평생 대인관계를 해요.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누가 우리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성숙한 시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야, 너 코가 왜 그따구로 생겼냐? 아니, 되게 병시같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막 돌짚고 날리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적 치명적인 약전은 누가 팩트폭력하듯이 돌짚고 날려서 우리한테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울 보면서 나름 이쁘게, 나름 이 정도면 눈도 크고 이목구비 대충 내고 옷도 괜찮은 것 같고 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직업도 나, 연봉도 이 정도면 괜찮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데 나 연애가 왜 잘 안 되지? 사람하고 잘 못 어울리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은 늘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스승도 당연히 자기처럼 생각하겠지 그리고 나한테 그런 고민을 꺼낸 거죠. 교장님 저는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좋고요. 저는 약간 직업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저는 성격 좋은 이런 사람이 되게 좋고 안 그런 사람은 제가 별로 마음이 안 끌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남자는 되게 좋았었는데 저를 안 좋아하고 이번에 만난 남자는 또 이번에 만난 여자는 저랑 뭐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저랑 별로 안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좀 이렇게 가슴이 안 콩닥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필이 좀 안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는 저에게 잘 안 될까요? 이번에 또 그런 사람이 하나면 있긴 있는데 제가 좀 어떻게 좀 꼬리를 좀 쳐봤는데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저를 좀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이 존재하고 그 방법을 배우면 자기의 그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물론 제가 그걸 사실대로 얘기는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도 뭐 안 그러면 막 울고 울고 막 떼어 교전 너 때린다 스승이 뭐 하면 너 때릴 거야. 미안해. 처음부터 눈태게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처음에 내가 되게 잘해져서 이제 슬슬 저랑 친해지고 제가 조금 조금 쉬는 소리에도 들을만 하면 이거 봐라. 대충 이제 옥수수 좀 털어도 될 때 됐나 싶게 돌 짓고 날래치면 되면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라고요. 나름 살아오면서 나 좋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나름 연애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나름대로 매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만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매력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여기고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엄청난 팩트폭력을 가는 거지. 아니야. 미안한데 일단 너 때릴지 모르니까 두 손을 딱 손을 잡은 다음에 못 때리게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잔들어. 충격받지마. 충격받지마. 얘기해 주는데 너 매력 없어. 미안해. 나 너 되게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은 사랑이고 매력은 매력인데 너 매력 없어. 미안해. 네가 여태까지 왜 그랬냐면 그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거랑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있긴 있는데 뭐가 틀린 거 그게 문제잖아. 그런데 넌 그냥 그게 뭐지 없어. 매력이 그냥 없어. 미안해. 지금 말 얘기해줘서 어쩔 수 없었어. 넌 그냥 매력이 없어. 무매력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팩트 부분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가 매력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저 다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근데 되게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라서 네가 사랑이라고 믿고 난 느낌은 그냥 사랑이고 상대편이 널 좋아하거나 널 만난 것도 사랑했었다. 나를 사랑했던 거였다. 날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겠지.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는 사랑으로 어떻게 좀 너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네가 사랑했다. 사랑이었다.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전부 다 객관적인 사랑이 되는 건 또 아니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와 만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되게 되게 무시무시한 팩트적인 사실을 하나 얘기해 주죠. 매력이란 것만이야 기본적으로 유혹의 능력이야. 유혹의 능력. 뭔지 알겠어요? 향기 같은 거라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매력이 있으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자꾸 다가오게 만드는 내가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거야. 쉽게 하면 나한테 누군가가 내 곁으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당기는 힘이 있는 게 매력이에요. 이해되셨죠? 매력이 뭐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내 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다가오게 만드는 내가 땡기는 힘이 있는 거 이 땡기는 인력 이게 매력이에요. 근데 내가 땡기는 힘이 빵이야. 지금 매력이 하나도 없어. 매력이 하나도 없어도 근데도 누구하고 사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나는 땡길 힘이 없어. 땡겨도 안 와. 근데 내가 안 땡겨도 누가 나한테 오죠. 그럼 왔잖아. 내가 땡겨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안 땡겼는데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오면 그냥 만나게 되잖아요. 즉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친구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매력이 있거나 내 나름대로의 개성적 어떤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어떤 장점이 있었다라고 인과관계를 형성시켜서 해석을 하면 그건 오산이다. 내가 매력이 있어 상대를 땡긴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온 거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게 만든 뭔가가 있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왜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거 매력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름 자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슬프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와의 교제를 할 때 나만 못난 게 아니고 나만 대인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 다 대인관계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당신이 매일 당신이 누군가를 끌어당길 만한 뜯어당기는 매력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다가올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당신이 환경적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같은 동호회에 있다. 같은 직장에 있다. 자주 본다. 당신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당신이 무슨 매력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성이다. 괜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되게 깡패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대단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성이어서 첫 번째가 환경적으로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서 두 번째 그냥 이성이어서 세 번째가 뭐다. 이성적으로 교제한다는 전제하에 너무 혐오감이 느끼거나 추악하거나 엄청난 거부감이 들거나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서가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친구나 연인이 돼보자고 얘기했을 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해보시다라고 그냥 승낙해줄 것 같아서 이게 네 번째. 이 네 개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친구와 연인관계를 만들었던 99%의 요소들입니다. 오랜만에 청강님 오셨네. 그게 99%의 요소들이에요. 슬프지만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친구 다 누구였어요? 당연히 다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같은 반 그나마도 관계가 후지면 같은 자리 또는 앞뒤 옆자리 친구고요. 그게 아니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였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신이 직장에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그 동료 자체도 똑같습니다.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같은 동성이거나 이성이어서 같은 학생이거나 같은 동료여서 이유가 그거예요. 세 번째는 엄청난 혐오감이나 거부감이나 이런 걸 주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서 그리고 네 번째가 친구 되거나 연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99%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